마지막 코너입니다.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위원님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주셨을까요? 요즘에 원익 시리즈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테마에 엮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아시는 종목 있나요? 원익 Q&C, 원익 큐브인가요? 그 종목인가가? Q&C인가요? 큐브인가요? 큐브로 가게요. 큐브 맞나요, 위원님? Q&C 아니고요? Q&C로 가겠습니다. 큐브가 맞고요. 인물로 또 엮여가지고. 그렇죠. 지금 인맥 테마로 큐브가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Q&C도 지금 같이 움직여줍니다.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원익 관련 질이 죄다 움직이는데 원익 큐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맥으로 엮이면서 본질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 홀딩스입니다. 원익 홀딩스인데 원익 큐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큐브. 얘가 무슨 은나도 뭐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플렉서블 있죠? 접히는 거. 그래서 이게 화학 세터인데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가 어차피 원익 홀딩스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원익 큐브는 폴더블 폰의 핵심 기술인 이거는 화학 제품 및 건자재 제조, 유통, 고급, 디지털, 인색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학 쪽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여기서 폴더블 폰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네요. 그렇죠.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나노 하는 뭐 하는 그 기술로 통해가지고 지금 그게 부각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가 지금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지금 열심히 LG 같은 경우도 핸드폰 사업을 지금 적겠다는 얘기 나오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LG전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나올 거라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접을 건지 축소를 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정리가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는 수순에서는 어쨌든 안 되는 사업을 약간 접겠다는 얘기로 지금 기사가 나온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LG전자가 폴더블 시장을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핸드폰을 버리더라도 TV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전제품. 어쨌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삼성은 폴더블 폰으로 지금 역량을 다 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폴더블 폰 시장에서 여러분들 갤럭시 S 시리즈 있죠. 과거에서는 S 시리즈면 프리미엄 급이었어요. 더 프리미엄은 무슨 급입니까? 바로 노트 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갤럭시 S20과 21이 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S10까지만 하더라도 노트는 정말로 크게 기술을 다 넣고 최고의 사양을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램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 유리 부분, 글라스 부분도 고릴라 글라스 몇 몇 이게 강도가 있는데 강도도 좀 더 떨어지고 그리고 뒤에 보면 플라스틱 부분들도 과거에서는 조금 간단하고 유리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고급스럽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누르면 안에 부품이 만져진답니다. 뭐냐면 이제 삼성에서도 S시리즈와 이쪽을 물론 울트라급은 조금 더 비싸게 더 많이 만들었지만 S시리즈 그 밑에 하단급들은 좀 격차를 두면서 약간 가격을 조금 싸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폴더 쪽으로 다 넘어가서 기술을 그쪽으로 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S시리즈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폴더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기업적인 이제 아마 전략일 텐데 폴더를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지 S시리즈를 너무 잘 팔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놓고 그다음에 약간 재질도 기존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해서 덜 신경 쓰는 듯한 물론 이 표현도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저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전문가들, 핸드폰 전문가들이 있어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한다라 그러면 결국은 삼성은 폴더블폰 시장을 크게 열기 위해서 그쪽 역량을 집중하겠구나.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미 벌써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익큐브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마찬가지 원익 IPS라든지 얘네들도 OLED 시장 관련 주저들이죠. 그래서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종목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전고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일 종목은 원익 IPS 아니면 원익 머티리얼즈도 이미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원익 IPS 아니면 원익 홀딩스인데 오늘 고민을 했죠. 원익 IPS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해드릴까 아니면 원익 홀딩스를 얘기를 할까 하다가 원익 IPS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모르시면 원익 IPS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익 시리즈들 원익 시리즈들 하나둘 하나둘 움직이면 얘가 됐든 제가 됐든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수급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도 보면 결국은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원익 IPS 기관들이 열심히 사죠. 투신도 열심히 사고요. 연기금 사모펀드 열심히 사고 있고요. 그리고 원익 홀딩스도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물론 소비주들도 좋아요. 그런데 소비주들도 좋지만 지금 건설주의 흐름들도 좋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안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이 모든 섹터에 수급이 다 꼬이거나 다 떨어져야 되는데 손맛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는 부분에서는 제약주들을 계속 팔아요. 세력들이 제약주를 팔아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IT 부품주. 이렇게 사잖아요. 지금 보이죠? 그리고 원익 큐브도 한번 볼게요. 원익 큐브. 오늘도 보면 투신이 열심히 사죠. 금융투자 사죠. 기관 사죠.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원익 큐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잖아요. 바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이 사죠. 그리고 원익 큐앤씨. 원익 큐앤씨도 정고점을 딱 돌파를 오늘 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양봉인데 오늘 누가 샀는지를 딱 살펴보면 외국인들 많이 샀죠. 무지막자게 샀고 기관들도 많이 사고 투신도 많이 사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IT 부품주의 섹터들의 흐름들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지수만 보면 급락할 것 같다고 여러분들 조마조마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줄다리기 시장이고 급락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또다시 저번에도 밑장 빼기라고 그랬죠? 또다시 밑장 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손바김이 나와주고 있어요. 업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제가 볼 때에서는 IT 부품주와 그리고 지금 건설주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건설주와 함께 소비주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섹터들은 이제 눌리거나 빠질 수 있는 그래요. 하여튼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는 좀 조심할 때가 됐고요.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제 빠질 거고 못 올라갔던 그게 딱 건설주잖아요. 건설주 아까 봤죠?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하여튼간 많이 올라간 종목들 무슨 업종인지를 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원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개 방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업종이 있죠. 그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셨던 원익홀딩스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1월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좀 더 듣고 싶다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